이 사람은 이렇게 혀가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장소죠 이 자리가 제가 디자인을 개발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디자인을 바꾸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보다시피 다 이런 100% 핸드메이드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드는 일을 통해서 제품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다 일일이 깎아서 만듭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구강 사이즈 보시면 엄청 차이 나죠 요거는 50대 중반의 여성 이거는 50대 중반의 남성 남자와 여자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자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와 이거는 뭐 어른과 아이처럼 크게 차이 나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2소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그 다음에 송곳니 치아가 하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좀 넓었어야 되는 사람이 치아를 뽑음으로 해서 쫙 좁혀 들어갔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혀가 어떨까요? 혀가 놓일 공간이 없으니까 뒤로 빠져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딥바이트 깊게 물리죠 원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리는 거거든요 위의 치아가 아래의 치아를 살짝 덮는 수준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한번 볼게요 어때요? 지금 이거는 뒤로 많이 밀려 있죠? 이렇게 좁기 때문에 혀가 뒤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혀가 혀 때문에 문제인 경우입니다 결국 혀가 뒤로 빠지고 턱이 뒤로 밀려 있으면서 혀를 더 뒤로 밀어버리는 현상 좁아지고 뒤로 밀리고 이게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데요 안타깝죠 그럼 이 사람은 코를 안 볼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넓으니까 괜찮을 것 같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혀가 큽니다 이 사람은 혀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게 좁아지면서 혀가 원인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큰데도 코를 골고 무읍증이 있다는 거는 혀가 더 크고 두껍고 길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장치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앞에 와이어를 대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는 닫고 이쪽은 뜨죠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워주고 지금 이게 상악 하악입니다 지금 보면 이것도 상악인데 이거와 이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상악에서도 이런 디자인이 있고 또 이런 디자인이 있고 이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형상 기업을 써 가지고요 이렇게 해도 원위치가 되는 되게 아주 가벼운 디자인 소재를 사용한 바이오가드 그다음에 이거는 이 앞쪽에 전혀 없죠 이거는 입천장에다가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렇게 만든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쪽과 안쪽을 같이 넣어서 만들었고요 자 이처럼 같은 상악 바이오가드라도 디자인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새가 여기 한 마리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새 부리 부리 쪽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부분하고 이렇게 보시면 다르죠 이렇게 걸려서 떨어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이 벌어지는 것을 잡아주죠 잡아주는 정도가 살짝 다르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입이 벌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입을 자주 벌리기 때문에 아예 잡아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뭔가 살짝 걸려 있으면 좀 안정감 있는 것 같다고 했고요 이 경우는 이거는 그냥 스르륵 미끄러집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제품 디자인을 보여드리는 것은 같은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제품도 사용한 사람의 가장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